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심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저음 명저음 어우 난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오늘은 새해에 아주 걸맞는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퓨처리스트입니다 퓨처리스트 이거는 여러분 실용서고 진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퓨처리스트는 말 그대로 퓨처에 접미사 붙여왔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미래를 보는 게 수정구슬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 상황 맥락 이런 거를 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미래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미래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미래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고 싶은 미래 이분은 이제 저자가 브라이언 데이비드 존슨인데 이분이 그거예요 인텔에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최초 미래학자예요 그것도 수석 미래학자 인텔에서 최초로 수석 미래학자를 하신 분이어서 전문가네? 완전 울트라 전문가예요 원래는 이분의 주특기는 여기서 퓨처리스트들이 하는 게 퓨처 캐스팅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미래를 보는 기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위협 캐스팅 기업이나 무슨 국방부 이런데 어떤 잠재적 미래에 있을 리스크를 따져보는 거죠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서두에 써요 자기 머릿말에 왜 퓨처리스트가 자기 개발서를 쓰게 되었나 그게 굳이 기업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단에도 노력을 하면 원하지 않는 미래를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미래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거를 꼭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 퓨처리스트라는 책을 이분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내용은 간단해요 퓨처 캐스팅이라는 기법을 알려주는 건데 퓨처 캐스팅이 3단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1단계는 이제 미래의 이야기를 그려보는 거예요 미래의 이야기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되게 좋은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되게 사례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 사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퓨처 캐스팅에서 1단계 미래를 그릴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것은 퓨처 캐스팅이 가진 흔한 함정이다 사람들은 본격적인 과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이후부터 찾으며 동요한다 이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언하겠다 자신을 믿어라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거나 현실의 상황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되게 냉정한 얘기 나와요 학교 교사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고급 펜트하우스는 미래에 포함하지 말자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크게 상상하는 일을 겁내지도 말자 내가 앞장에서 냈던 숙제를 기억하자 용기를 내 다른 꿈을 꾸자 당신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원하는 미래의 꿈을 꾸자 보통 시크릿유의 책이 뭐냐면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건데 실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 게 한다? 네 진짜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건데 여기 냉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예요 이분은요 미국도 선생님 월급이 수십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건동성이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미국의 고급 펜트하우스는 수십억 수백억짜리가 있으니까 냉정하게 그걸 갖고 그걸 살 수는 없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막 여러분이 펜트하우스 그거 막 빽빽이로 100개씩 쓰고 나는 펜트하우스에서 살 것이다 펜트하우스에서 살 것이다 이런 거를 빽빽이 천 번 쓴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러면 또 큰 꿈을 꾸는 거를 겁먹으니까 안 된다고 일단은 지레 겁은 먹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현실적인 얘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미래를 상상하게 미래를 상상할 때 미래를 생생하게 그려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앉아서 앉아서 그려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이 책은 실천의 책이에요 이 책은 실천의 책입니다 실천의 책이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여기서 이 퓨처리스트한테 상담하는 분이 나오는데 어떤 집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이 퓨처리스트가 되게 꼬치꼬치 캐물어요 어디에 얼마짜리 이걸 왜 갖고 싶은데 그런데 갖고 싶다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게 나는 큰 집에 살고 싶어 나는 언젠가 집을 갖고 싶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어디에 이 집이 얼마고 거기에 생활환경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서 다 집장만이 목표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퓨처리스트에서 퓨처리스트들이 퓨처 캐스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해주는 건 뭐냐면 어떤 집을 왜 살고 싶냐를 명확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집을 갖고 싶다면 그러면서 거기에 가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 안에는 못 들어가도 심지어 부동산에 가면 집 구경 왔습니다 하고 가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예를 들면 너무 큰 건 아닌지 너무 좁은 건 아닌지 내가 진짜 원하는 집이어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좁은 거야 그런 것까지 되게 세세하게 기업에서 할 때는 얼마나 세세하게 따지겠어요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자기가 일반인 단으로 내려와 보니까 생각보다 세세하지도 않고 되게 구체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퓨처 캐스팅의 1단계인데 그 1단계도 좀 자세하게 사례들이 많아요 그걸 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고 2단계가 되게 또 구체적이에요 2단계는 원동력 만들기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원동력을 만들려면 사람, 도구,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 관련해서도 세세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거는 좀 깊게 여러분이 궁금하신 분도 읽어보시면 되고 전문가를 만나보면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보다 지금 퓨처리스트잖아요 전문가들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미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은 전문가를 만나야 된다 이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이거를 옛날부터 하고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싶었으니까 이제 박사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대학원 가고 싶다 그게 여기서 이제 퓨처캐스팅에서 잘못된 거예요 왜 대학원을 가고 싶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뭘 하고 싶고 대학원에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저는 좀 그게 확고했어요 박사학위를 받으면 보통 교수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거에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저는 오로지 좌업을 잡고 그냥 직장을 얻고 사업을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교수님들이랑 성공하신 CEO분들을 만나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동시에 제가 미국 학교에 당연히 지원을 했다가 싱가폴 국립대라는 데서 오퍼가 왔을 때 우리 교수님한테 오퍼가 왔을 때 거긴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내 미래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싱가폴 국립대에서 교수를 하고 한국에 오신 분들을 만나보고 그다음에 싱가폴 국립대를 졸업한 분도 찾아가 보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싱가폴 국립대에 가봤어요 내 미래에 가본 거예요 그게 이게 퓨처캐스팅이라고 네 이게 퓨처캐스팅에서 되게 구체적인 방법이 첫 번째 얘기를 제대로 한 거고 저는 전문가를 만나면서 그거를 되게 구체화를 했어요 되게 구체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 되게 솔직히 완벽하게 박사과정을 보냈고 학위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거기서 막 박사과정을 하면서 당연히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불평불만이 별로 없었고 얻은 게 너무 많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제가 딱 원하는 대로 받았어요 딱 거기서 받고 글로벌 패키지로 글로벌 인재 채용 패키지로 뽑혀서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 되게 좋은 패키지로 가고 갈 때 막 전세금도 지원도 받고 사이닝 보너스도 받고 그다음에 되게 그다음에 낭비하는 시간 없이 빨리 받아갖고 빨리 책임 1.2호봉인가 5호봉인가 그 점수가 조금 있는데 그 점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1호봉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1호봉보다 조금 높게 들어갔어요 그런 것도 다 받고 이게 개인적인 퓨처리스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퓨처리스트들이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전문가를 만나서 여러분도 퓨처리스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퓨처 캐스팅을 옛날에 해본 거고 그 가중에서 여기서 사람, 도구, 전문가 중에서 전문가를 만나면서 제 미래를 본 거죠 저는 요즘에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미래를 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럼 그 분야에서 이미 잘한 사람은 저는 거기에 아직 못 도달했지만 거기에 가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제 미래를 물어보고 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왜냐하면 책은 보면은 예를 들어 1만 명이 보시면은 200분이 보실 때도 있고 500분이 보실 때도 있는데 5% 미만의 시청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책을 보시는데 그러면 또 안 보시더라도 도움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내가 뭔가 미래를 설계할 때 전문가를 만나봐야겠다 이거를 이 사고 방식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 인생은 오늘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막 시크릿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또 전문가를 여러분 어떻게 만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영준이와 저의 삶에 20대 때 영준이는 조금 되게 성공적으로 쭉쭉 갔었고 저는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거기에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하고 안 했어요 또 나는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좀 진짜 무식한데 그냥 화자신감 그 근거운 자신감도 있고 막 귀찮아했어 근데 제가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면 열심히 찾아가면서 내가 만약에 우리 고작가님 20대로 돌아가줄 수 있다면 나이 속이고 두드러워 펴주고 있죠 정신 차려라 그렇지 미래에서 왔다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이게 도움이 여러분 엄청 많이 되는데 저는 이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저는 이거를 진짜 밥 먹듯이 하고 있었어요 촉으로 알고 있었지 촉이 되게 좋았죠 촉으로 알고 있었지 지금도 그걸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책의 백미는 마지막 백캐스팅이라는 거예요 퓨처캐스팅에서 여러분 1,2단계를 통해서 여러분 미래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진짜 실현 가능한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까 그거예요 뭐 되게 구체적인 거 간단한 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거 3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다 뭐 판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목표를 세웠어요 30억이면 엄청 큰 목표잖아요 일단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 월급은 지금 내 연봉은 6천만 원 뭐 와이프랑 해갖고 8천만 원 와이프랑 좀 잘하는 편이어갖고 1억 넘는다 쳐서 저금을 5천만 원씩 해도 5천만 원씩을 해도 얼마야 60년을 60년 뭐예요 10년이면 5억 60년 맞네 60년을 5천만 원씩 모아야 30억이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가능하냐를 백캐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백캐스팅을 해봤을 때 뭐냐면은 백캐스팅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면서 되게 유용해요 내가 이제 미래를 찍어놨으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2분의 1 지점에는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분의 1 지점에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 30억이라는 목표가 되게 높은데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사실 그 2분의 1 지점은 15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이 복리로 뭔가 돈을 놀리고 있으면은 10억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4분의 1 지점은 뭘 할 수 있나 4분의 1 지점에는 무엇을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나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럼 당장 내일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대단한 이게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 같은 경우가 그 투자를 중학교 때 시작했는데 투자에 뭐 자기 자산의 98% 이상이 50대 이후에 네 되게 이제 중년이 돼서부터 심지어 그 연 투자 수익률은 젊었을 때가 더 좋았어요 그게 이제 복리로 부르면서 50대 팁핑포인트 일어나면서 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왜 이게 얼마나 멋진 거냐면은 2분의 1, 4분의 1은 여러분 되게 큰 목표의 진입장벽을 확 낮춰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가 되게 의미 깊은 거거든요 하나 읽어드리면은 행동력이 퓨처 캐스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퓨처 캐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과정을 시작하고 추진력을 얻고 속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미래가 단순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는지 모른다 이 말은 너무 제가 의미 깊어서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미래가 단순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는지 모른다 너무 깊게 고민하다 분석불능 상태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퓨처 캐스팅의 첫 번째 법칙이라면 행동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이 원리를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 그러면 갑자기 그래도 뭐 성공을 하고 아파트를 사고 나한테 너무 먼 얘기야 이러면은 제가 좀 고작가님이랑 목표라는 거대한 목표 일단은 상장을 해서 기업가치 5천억 기업가치를 만드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구체적으로 퓨처 캐스팅을 한 다음에 백캐스팅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랑 고약가님은 퓨처 캐스팅을 해서 사람, 도구, 전문가를 다 만나봤고 모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상장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치 5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일단 첫 상장에는 뭐 3천억에서 5천억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여러분 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3천억에서 5천억은 되게 아까 구체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 막연하게 난 5천억 부자가 될 거 이게 아니에요 PER를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업이익이 이 정도가 목표고 영업이익이 2025년에 이 정도가 목표고 그럼 동료 직군들, 동료 그룹들의 PER이 얼마냐 따져봤을 때 그걸 곱하면은 3천억에서 5천억이 나와야 돼요 근데 뭐 그 사이에 거품이 꺼지거나 뭐 뭐 뭐 주가 폭락이 오면 또 바뀌겠죠 변수는 있으니까요 네, 퓨처 캐스팅도 여러분 중간중간 여러분 조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찍었어요 1, 2단계 우리 끝까지 갔어요 되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목표를 셌어요 그럼 2분의 1단계는 예를 들어 5천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2,500억을 기업을 만드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2분의 1단계는 여러분 뭐냐면요 상장 조건을 맞추냐예요 상장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코스닥 상장은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내면서 매출 100억이 넘어야 돼요 뭐 근데 따르게도 상장하는 방법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주 그냥 간단한 방법 매출 100억을 낼 거냐 매출 100억을 넘기고 영업이익이 나오면 돼요 적자면은 또 따르게 또 조건을 달아야 돼요 뭐 테슬라 상장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전공법으로 매출 100억의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내면서 코스닥 상장 요건을 2분의 1 지점에서 맞춰놔야 돼요 2분의 1 지점에서 맞춰놔야 돼요 그러면은 4분의 1 지점으로 가보면은 뭘 하면 좋을까요? 4분의 1 지점에는 이제 그 100억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매출 100억을 달성하기 위한 반이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 사업이 성공이 돼 있어야 되고 이 사업이 개별 사업의 흑자 시점이 언젠지를 맞춰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개별 사업이 1억 흑자 2억 흑자 이렇게 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왜? 그 흑자가 나면은 당장 그러면은 매출이 30억 40억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60억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직도 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반이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럼 40억에서 영업이익 2억을 추가했다 칠게요 그러면 그 2억을 재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았던 게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우리가 5천억에서 내려와서 뭐예요? 매출 100억을 내는 게 목표예요 매출 100억의 영업이익 흑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은 개별 사업에서 또 프렉탈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개별 사업에서 흑자를 내서 그걸 재투자를 할 수가 있고 다른 사업을 벌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매출이 커질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내일 하는 거 궁금한 거 내일 하는 거 그러면은 뭐예요? 오늘 유튜브 하나 올라가는 거 중요한 거고 오늘 판권 검토 하나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 꾸준히 아까 1번에서 말한 거 미래를 가보는 전문가들 열심히 만나고 그 다음에 아까 사람 우리가 네트워킹을 조성해야 돼요 여기서 네트워킹은 술 마시고 떠드는 네트워킹이 아니라 어떻게 채용을 올바르게 할 건가 그거는 우리가 같이 일하는 네트워킹이고 어떻게 우리 커뮤니티를 구성할 건가 그게 완성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당장 내일 하기 위해 벽돌 하나를 올리는 과정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보면서 이게 다 돼 있어요 저는 저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거를 보면서 아! 이거 보면서 일단 영상만 보신 분들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아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 미래에서 뭘 해보고 싶으면 전문가를 무조건 만나보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이거는 인생공부 팟캐스트에서도 옛날에 얘기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전문가 만나는데 만나주세요 그럼 거의 안 만나주는 사람이 많아요 만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되게 진중해야 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예의 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거절당했다고 쫄거나 주눅들면 안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독서 목소리도 또 자세히 얘기해 주신 기억이 나네요 그냥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문가만 만나봐도 이게 여러분 현실적인 미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현실적인지 미래인지 요즘에는 재테크 관련해서는 유튜브에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할 방법이 옛날에는 아예 없었는데 요즘에는 자기가 많이 벌어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썰을 무료로 나눠주는 사람도 되게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맨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학교 교사 선생님이 펜트하우스를 살려면 그거만 하면 안 되고 투자를 하거나 부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이 퓨처 캐스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월급에 70%를 투자를 하겠다 나는 10%만 생활비를 쓰고 90%를 다 투자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리스크를 안으면서 내가 정말로 내 업은 캐시플로우로 가고 현금 흐름으로 가고 내 미래는 내가 투자로 성공하겠다 이런 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퓨처리스트는 되게 실용서고 실천의 책입니다 읽어보시면은 대부분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읽기가 되게 쉬워서 뭐 서점에 앉아서 뭐 며칠 나눠서 서점에 앉아서 각 잡고 뭐 5시간 10시간 읽으시면은 심지어 다 읽으실 수 있으셔가지고 뭐 서점에서 가볍게 읽으셔도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또 새해라서 계획을 많이 세우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퓨처리스트 읽어보시고 진짜 이분이 좀 치근지심이 있어요 진짜 일반인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 만나려면 여러분 돈 겁나 많이 내야 돼요 진짜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국방부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책을 읽어보면서 간접적으로 전문가를 만나는 거죠 전문가를 만나면서 아 내 인생에서 이런 이런 안을 넣어봐야겠다 라고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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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